기사 다시 해볼까? 창병 창 진짜 호감무기던데 한방 쑤시면 안할라감 아 얘 수학 안되지? 무의식적으로 수학 찾고 있었네 1티어 안나오는거 개꿀 합치는것도 너무 편해 수학 포기자 갱운도 좀 찍고 싶다 갱운도 좀 찍고 싶다 갱운 찍으면 확실히 빨간거 잘나오는 느낌은 있더라구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기부니가 좋아요 아이 범위전다잉 공속 공속 행운 공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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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과 행운 얘는 데미지 떨어지니까 딜 체감 크네 깡 딜이 높아가지고 방어구 올리면 딜 주니까 남자겜 참 잘 만들었단 말야 최차 행운 창창 온라인 박야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좋다 아니 그.. 방어군은 언제 나오냐? 뭐 나중에 올려도 되니까 방어군은 일단 생운 같은 거 찾는 게 더 낫겠다 그로.. 포테이토 그로.. 포테이토 감자형 땅감자 감자형님 행운 체제는 비호감인데.. 근데.. 한 개 정도는 찍어놓을 만할 것 같은데.. 팀의 삼각형 팀의 삼각형 스트라이 보스 다른 근접 애들.. 저 침 뱉는 애들 잡으려면은 겁나 뽈뽈뽈뽈뽈 기어가야 되는데 근데.. 얘는.. 차는 사거리 닿아서 좋다 그.. 창질하고 있으니까 그.. 장사형님 축하드라 혹은 구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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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원시가 최저체력이네 아니 근데 방어구 왜 이렇게 안나오냐 들어와 들어와 감자튀김 다 내꺼야 여기있는 감자튀김 다 내꺼야 속도 얘는 속도 깎을일 많으니까 미리 올려놔야겠다 방어구 드디어 넣었다 배달 창창창창창창 딜 쎄다 창창창창창창 우효? 우효? 어? 칼협토 근딜... 어차피 지금 치명타 안쓰니까 회피 창 헐판 방랑봇 쓸까? 방랑봇 정도면은 호감이지 음... 딜 안 모자라고 이제... 레버뽑상은 롤 쳐서 이제 수비 관련된 거 챙기면 될 거 같고 이 정도면 보스 잡을 일은 안 나오겠네 음... 그래도 정답은? 넓은 Dan 잘 20 20 20 회피 에일리언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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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도 못오는구만 외계인과 거리두기 2료 2료 개발용 행운? 12라운드에서 행운 먹기 창 얘 공속 올리면 효율 안좋죠 공속 50% 감소 공상은 넘겨야겠네 구석으로 가자 구석으로 가자 공지에 몰린 감자가 고양이를 본다 공지에 몰린 감자가 공지에 몰린 감자가 장비시 구석으로 갑니다 공지에 걸린 감자가 메달 창 특히 이거 찔렀을 때 한 바퀴 삥 돌리는 거 좋음 밤두 조지고 전사의 투구 가까이서 찌르면은 이거 한 바퀴 싹 도는데 범위 장난 아닙니다 다 한 방이라 돌리질 못하겠네 아 저 움직이는 애들 일부러 안 맞췄나? 가만히 있는데 안 맞네 아 키 아파 제트팩 방어구 좀 깎여도 되잖아 5%도 차이 안나네 메달 이번 라운드 돌아도 메달 살 돈밖에 안나오겠는데 아우 빌 센거 봐 제트팩 사면 방어구가 끼니까 제트팩 사지 말까? 방어구가 더 올리는 게 낫겠다 1 2 2 3 로그 5 5 5 5 5 6 5 6 7 5 6 6 7 7 9 10 11 8 원소 호잇 나이스 암두조짐 아 Z팩 살까 말까 미사일 미사일 런트 야 길바 런한테 아니 버프 걸렸는데 그냥 찌르니까 죽네 회피랑 체제는 조금 뭐가 될지 체제는 지금 0이지 않나 0보다는 조금 있는게 효율 좋으니까 아 체제는 7이야 아싸 공속끝대 절반밖에 못봤는데 절반받아도 빨간템이면 먹을만하지 않나 쓰레기 체제 쓰레기 체제 공속 10퍼는 확실히 체감이 크다 잘 먹은 것 같다 잘 먹은 것 같다 흐흐흐흐흐한 다 쓴다 재질 다 쓴다 절 다 쓴다 못봤는데 다 쓴다 다 다 다 다 어? 심장 어? 생쥐 아, 힐러 빨개져서 빨빨빨돌아다니는 거 잡기 어렵네 뽈뽈뽈뽈뽈뽈뽈뽈 보물고블린 저것도 생운 높으면 잘 나오는 앤가? 음 음 음 음 음 전사의 투구 가죽조끼까지 사자 회피 21밖에 안되니까 지금 공성 욕심난다 어후 어후 미침 졸랐어 진짜 아이씨 빨간돌진충 보스보다 쎄다 진짜 오지마 와 딜봐 와 딜봐 아 딜봐 생명의 위협을 느낌 망어구 이거 좀 돌려볼까 쎄다 치렀 쎄다 치렀 머머리 음 음 보스 열심히 쑤시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으악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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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간돌진충 그냥 오프 잡는거 포기해야겠다 으아 빨간돌진충 더블 오오오 찌플 여기까지인가 2 1 와 플라즈마 슬래지 해머 폭발성 무기가 있네 진짜 빡센다 빡센터